또 하나 원희룡 장관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이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해 출마를 하겠다고 근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뭐 저는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 한동훈 장관이 돌아다니면서요 이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원희룡 장관이 김경률 회계사니 불러가지고 손 들고 이분이 여기 출마합니다 자기가 공천권 다 갖고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돌덩이를 치우겠다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 정치 하루 이틀 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개항구민은 돌덩이를 뽑은 거네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런 거는 개항구민들에 대한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인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낙연 대표가 탈당하면서 하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이별할 때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참 한국 정치에서 신사답게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리를 지키고 사람답게 지조를 지키면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사는 못될지언정 우리가 지조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괴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치인의 언어는 분열의 언어보다는 타인을 타박하는 언어보다는 서로 포용하는 언어와 서로 따뜻한 언어와 국민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어요 지금 고물가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고급립 때문에 전세 이걸 어떻게 이자를 낼까 월세를 낼까 힘들어하는 이 국민들한테 정치인들이 쓰는 언어만이라도 좀 더 따뜻한 언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뭐라고 우리가 우리의 좀 따뜻한 언어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통령들을 비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분은 이런 험한 말을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덩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입만 열면 험한 말을 막 쏟아내요 그리고 지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교를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상대직이라도 비판을 하지만 이런 험한 말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보인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말씀하신 것처럼 품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 어쨌든 한동훈 그러면 원희룡 원희룡 전 장관도 사실은 비대위원장 물망에 올랐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만 그럼 투톱 최대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별에 보면은 스스로 비를 내는 항성이 있고 빛을 반사받아서 하는 행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묘하게 험지 출마를 피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한 분은 아예 불출마 선언을 했죠 한 분은 계양구에 출마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여야 지지도가 비슷한 곳에서 스스로가 항성이라면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장관은 세크레테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적당한 지역에서 출마를 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한동훈 그러면 그냥 한동훈 제가 이건 즉석에서 여쭤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부러 피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불출마 선언이 글쎄 저는 출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왜 출마를 안 할까?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험지 출마하라고 하잖아요 압박하고 있죠 험지 출마하라고 하면 본인은 어디 험지 출마해야 될 텐데 안 한다고 해놓고 막 남을 밀어넣는 건가요? 험지로? 그리고 영남에 계신 분들도 맞아요 그분들 다 PK, DK 다 험지로 수도권 험지로 가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채워질까? 검사 출신 아닐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은 표시점을 가지고 있죠 아니 감점을 보니까요 감산이 최대 35%인가? 그렇게 감점을 하더라고요 3선, 4선 이런 분들 한 지역구에서 참 속이 다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정말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비전을 말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적 말씀해 주셨는데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총장님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이별에도 예의가 있다 아까 잠깐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예의 없는 이별 저도 저는 정말 예의 없다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이런 메시지 하셨고 또는 사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욕은 안 했지만 거친 말을 안 했지만 뼈 때리는 말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품격 있는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지 정말 강한 비판을 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고 마음도 아프고 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별할 때 예의가 필요하거든요 이 당에서 국회의원과 도지사와 총리와 대통령 후보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총리와 대통령 후보를 하실 때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민주당이었다가 떠날 때 말씀하신 내용을 그걸 국민들은 어떻게 수용할까라는 생각이 참 그냥 정치를 떠나서 정치가 뭐길래 한 인간의 자기의 자존의 문제인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명분과 신리가 충돌하게 되면 명분을 선택해야 될 텐데 명분을 잃었고 신리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60%가 이 정부를 이번에 평가하고 심판해야 된다 집권 3년 차 이번엔 바로잡아야 된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난 표가 국민들이 마음을 안 줄 거 없거든요 명분도 없고 신리도 없는데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참 오늘도 말을 많이 아끼시는데 잘못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총리까지 하신 분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중요한 총선이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총선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다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체 여기서 폭주를 막지 못하면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선거가 없고 대선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분열이나 또 민주당의 어떤 내분이 일어난 듯한 물론 저는 그게 큰 파장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고 말씀하신 신리도 없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정치 하루 이틀 하신 분도 아니고 이분은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좀 따끔한 심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 정부의 국정지지도에 국민이 60%가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미 국민들은 평가할 준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태원이라는 참사가 어떤 데인가 우리나라에 정말 수백 명의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정말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수도 한복판에서 대통령실에 1.8km 떨어진 데서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다 생중계로 나갔어요 이때 우리 국민이 느꼈던 분노와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그 실망감과 우리 국격이 무너지는 것은 자존심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 영국 사람들이 놀렸던 게 젠보리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나니까 길거리에 맞는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외국 사람들로 봐서는 참 한국 사람들 예의바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줘놓고 여기에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이거를 저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금도 국민의 60%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70%가 찬성하는 것을 총선 두 달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국민이 이거를 만약에 심판하지 못하면 그 뒤에 결과는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에 정말 마음들 굳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더 혁신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 이제 언론에서는 이걸 이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낙준연대라고 불러요 저는 낙석연대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이준석, 이낙연 두 분이잖아요 어디를 붙이든 낙석도 되잖아요 낙석연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두 정당이 예를 들면 신당이 정말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서 합당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랑 같이 할 가능성이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도리상 기본적으로 이낙연 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길로 그 정치의 가치로 승부를 받아야 되고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 그 보수의 가치로 보수를 그 가치로 뭐냐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죠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합친다고 하니까 여론조사가 떨어지잖아요 국민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번 선거 때는 각자 자기의 길을 가서 평가를 받는 게 맞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은 지금 세력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번에는 국민들의 단단한 마음은 새로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로 가는 거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소위 제3지대 한 5개 정도의 신당 5,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난립해서 생기고 있는데 나중에 합족 연행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민주당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결국은 진보 성향의 블록이 또 하나의 정당이 하나 생길 거라고 보고 또 이준석 대표라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당이 하나 생기고 크게 보면 4개가 생긴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지금은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약간 현 정부의 날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정권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쪽이 다수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나 아마 당으로 보면 아마 크게 보면 4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어제 완전히 회복은 안 된 상태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당매 복귀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데 민주당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야말로 민주당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사실 연초부터 드라이브를 해서 결국은 전국을 끌고 갔어야 됐는데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결국은 통합의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의 문제죠 그 혁신의 문제에서는 사실 정치는 상대를 공격하면 그 공격한 것이 자기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생경제에 우리가 취약하다고 무능하다고 얘기했으면 민주당은 민생경제도 유능해야죠 외교에 이념 외교를 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신뢰 외교를 무엇을 할 것인가 민주당은 밝혀야죠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러나 민주주의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고 피해를 받은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에서 그분들을 공천을 해서 한편으로는 숙권정당으로서의 경제와 외교에서는 안정감, 민주주의에서는 단호함 이 세 가지 축을 만들어내면 저는 국민들이 믿고 지지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제자리에 대한 그의